리플이 미국 SEC와의 소송전을 치르면서도 사업 영역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럽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가 하면 최근에는 NFT에 대한 야심을 밝혀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리플사의 사업 자체는 이렇게 확대 순항하고 있지만 역시나 관건은 SEC와의 소송전 결과입니다. 최근 법원이 결정적인 증인 신청을 허가하면서 분위기 자체는 일단 리플의 우호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론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리플로서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유럽 지역의 포커스를 찍는 모습이 특히나 눈에 띕니다. 최근 유럽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으로 마스터카드 임원 출신의 임무를 채용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XRP 레저 재단이 유럽, 에스토니아, 탈린에 새롭게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사전에 마련한 유럽 시장의 교두보를 활용할 수 있고 소송이 잘 마무리가 되면 미국과 유럽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겠다 이런 전략이 읽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에스토니아 탈린의 새 사무실을 연 것은 독립적인 비영리 재단 XRP 레저입니다. XRP 레저 재단은 XRP 레저의 생태계 활동과 개발을 촉진하는 독립적인 비영리 재단입니다. 지난해 9월 독립 조직으로 설립됐는데 출범 당시 리플사로부터 65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XRP 레저 재단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사무실 오픈 소식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재단 측은 에스토니아는 디지털 문서, 전자시민권, 기타 유사사항에 대한 규정이 있어서 혁신적이고 발전된 곳이다 이렇게 선택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XRP 레저는 리플이 투자해 만든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XRP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상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어서 이더리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플로서는 XRP와 더불어서 XRP 레저가 시장이 얼마나 어필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성과가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최근에도 열심히 띄우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왔습니다. 특히 최근 XRP 레저가 주목받았던 것은 NFT와의 관련성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리플은 지난 5월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NFT 시장과 XRP 레저를 결합해서 발행 거래 수수료를 최소화하고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모니카롱 리플 마케팅 책임자는 암호화폐 전문 매체 디크립티와의 인터뷰에서 NFT에 배팅하고 있다. XRP 레저는 NFT 소유권 관리에 태생적으로 적합하다. 특히 레저의 낮은 비용과 빌트인 탈중앙화 거래 플랫폼에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놓고 XRP 레저가 이더리움의 친환경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주목받았는데 그녀는 이더리움이 에너지 소비가 낮은 프로세스로 전환하고 있지만 현재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전력이 소모된다. 반면 XRP의 연간 에너지 소비는 미국 내 12가정 전력 소비량과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NFT 이슈와 관련해서 XRP 레저를 통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일본의 금융 대기업이자 리플랩스 초기 투자자인 SBI 홀딩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XRP 레저는 NFT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다. NFT의 지속 가능성과 확장성, 접근성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XRP 레저를 띄우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NFT 시장의 인기가 뜨겁고 시장의 확장 속도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는 만큼 이 시장을 더 늦기 전에 공략하겠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SBI 홀딩스는 리플랩스 외부 투자자 가운데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리플의 성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에 당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XRP 레저는 리플 사에게 있어서 상당한 의미부여를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XRP 레저의 생태계를 알리고 개발을 촉진하는 일을 담당하는 XRP 레저 재단이 선택한 장소가 유럽이라는 점은 그래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경쟁 역량을 밝힌 주요 프로젝트의 근거지가 미국이 아닌 유럽으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유럽 시장 공략 의지를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플의 유럽 시장 공략 의지는 앞서 마스터카드 임원 출신의 샌디 영을 채용하면서도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샌디 영은 리플 유럽 사업부 매니징 디렉터로 채용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15년 이상의 핀테크 결제와 컨설팅 경력이 있는 인물에게 유럽 사업 확장 책임을 맡긴 겁니다. 리플은 당시 유럽이 리플 사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당사 고객 4분의 1은 유럽을 거점으로 하고 있고 유럽에서 ODL 트랜잭션은 2020년 대비 250% 넘게 성장해서 올해 들어서 ODL 트랜잭션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리플 사의 종합결제 솔루션인 리플넷의 신규 클라이언트 몇 면을 보면 영국 기업 페이덱, 스웨덴 결제 기업 레몬웨이, 머니 네틴트 등 유럽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리플이 유럽 시장에 힘을 쏟는 것은 클라이언트들의 몇 면만 봐도 알 수 있고 최악의 상황에서 미국보다 오히려 유럽을 메인 포인트로 공략하는 전략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 SEC와의 소송이 최악의 상황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여론적인 분위기는 일단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 사라 넷번 판사가 리플 측이 요청한 핵심 증인 윌리엄 힌먼 전 SEC 기업 금융부 책임자의 증인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소송은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볼 수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인물인 만큼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소송과 관련한 최근의 상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만약 SEC와의 소송이 리플 승소 또는 합의 등 긍정적으로 마무리된다면 리플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미국과 유럽에서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 XRP 시세 역시 엄청난 영향을 받을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SEC가 승소했을 경우인데 이럴 때는 리플 측은 주요 타겟 지역을 미국이 아닌 유럽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규제 이슈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미국 시장을 서브마켓으로 삼고 아예 유럽을 메인마켓으로 만들어서 사업을 확장하려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가상화폐 규제 이슈가 좀 더 명확해질 것이기 때문에 리플은 일단 유럽에 집중을 하고 추후에 미국 시장을 더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방향성을 확정할 가능성 충분히 존재해 보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 홀더의 입장에서 가장 나이스한 결과는 소송이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XRP가 시세를 충분히 받는 것이고 또 이 과정에서 리플이 글로벌하게 사업을 열심히 확장해 나가는 모습일 겁니다. 아직 뭐가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부디 베스트 카드에 가까운 결과가 날 수 있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리플을 둘러싼 이런 어수선한 상황 탓에 리플 시세 역시 상당히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 홀더 분들이나 4월과 5월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꽤 답답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이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만큼 좀 더 상황을 주시해 보시면서 희망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힘찬 한 주 시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